그렇죠. 그렇죠. 하나 둘 셋. 잘하고 있었어요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그냥 하나 오케이 히트 오케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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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히트 히트 첫 히트는 하나 둘 셋 와우 대박 다시 할 수 있어요. 저도 할 수 있어요. 아유 덧붙여 와아! 누나! 천천히 천천히 꼭 잡고 있어 꼭 잡고 꼭 잡고 누나 하천은 보져 하천에 가판에 붙어 가판에 붙어 그럼 아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누나 올려 올려 담아 아 제발 나 아주 제발 누나 한영 감독님 막 낚시대도 때려 아하 한영 감독님 막 낚시대도 때려 이게 무슨 행위예술이야 이게 지금 아 나 못 버티겠어 저거 저러면은 힘들어서 다음에 다음날 내일 모레 낚시 못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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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 다시 감고 우는다 누나 감고 내가 해줄테니까 내가 해줄테니까 너 힘쓰지마 너 힘쓰지마 내가 해줄테니까 누나 잠기만 가봐요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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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가 꼬랑진붓었어 꼬랑진붓었어 힘쓸만하다 와 이만한건데 이렇게 힘쓸다고 꼬랑진붓는다고 어 귀엽다 나이스 누나 고생했어요 누나 이거 어복이야 내가 보니까 어복이야 더 좋아 고생했어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.